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의 이탈표를 역시 비판했습니다. 민주당에서 30여 표 이상 반란표 나온 것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. 어떻게 동료 의원들이 반란해서 찬성 기권 무효표를 덜질 수 있느냐. 조폭보다 못한 친구들이다라는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. 조폭보다 못한 친구들. 박지원 원장이 말한 그 친구들을 저도 좀 몇 명 아는데 조폭보다 못하다. 동의하십니까? 지금 현재 만약 그렇게 똘똘 뭉쳤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폭처럼 행동한 거죠. 나는 그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. 박지원 국정원장도 저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손자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시대의 흐름이 실제로 특권 내려놓기, 자율투표로 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자기 당 대표, 물론 우리 전용기 의원 말씀 맞습니다. 그러니까 굳이 부결, 가결 이렇게 하나의 어떤 결의를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이심전신을 이번만큼은 막아주자.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을 때 하는 반응들은 그래도 존중해야 됩니다. 지금처럼 가는 것은 정말 조폭 같은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고 민생과 거리가 먼 그런 행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음 음